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아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가 위아이의 라이브 콜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4일 NC 소프트 클랩 측은 유니버스가 9월 10일, 11일 드리핑과 위아이의 라이브 콜 행사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라이브 콜은 아티스트와 1대1로 영상통화할 수 있는 유니버스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위아이의 홀리데이는 내달 11일에 열린다고 전해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아냈는데요. 라이브 콜 참가 희망자는 통화하고 싶은 아티스트 멤버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스는 아티스트 멤버별로 팬 30명씩 참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두 행사 모두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31일까지 유니버스 앱에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9월 3일 오후 6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한편 이번 라이브 콜 행사에 대한 세부 정보는 유니버스 앱 공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위아이가 물오른 예능감으로 빅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위아이는 지난 23일 카카오TV를 통해 리얼리티 예능 콘텐츠 위인전 3의 1화를 선공개하여 화제를 모았는데요. 위인전은 위인들을 세상에 널리 퍼트러라 라는 뜻을 담은 리얼리티로 이번 시즌 3에서는 루아이가 보고 싶어하는 위아이의 모든 것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루아이가 보내준 SNS 댓글을 차례로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위아이 6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레이싱 게임, 공포 체험, 요리 등 다양한 주제들이 속속들이 등장하자 멤버들은 새롭게 펼쳐질 위인전 3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온몸으로 표현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멤버들은 모바일 레이싱 게임을 통해 팀을 나눴고 대연, 동안, 용한은 조상즈를, 요한, 석화, 준서는 동생즈를 결성했는데요. 첫 번째 게임으로는 줍줍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레이싱을 하며 코스에 뿌려진 종이를 상대팀보다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게임인데요. 종이에는 멤버들의 얼굴과 점수가 기재되어 있어 게임에 재미를 더해 보는 이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멤버들은 때안의 심리전을 펼치며 코스 위에서 빛재미를 터뜨렸는데요. 초반에는 모든 종이를 쓸어 담다가 높은 점수가 기재된 종이만 골라주으며 게임에 완벽 적응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흐뭇한 웃음을 안겼습니다. 특히 요한과 준서는 발을 굴려 수동으로 후진을 하는 등 열정적으로 게임에 임하며 동생즈의 패기를 보여줬으나 제한시간을 한참 넘긴 후에 겨우 결승전을 통과하여 폭소를 유발했는데요. 두 번째 줍줍 레이스와 함께 멤버들 간의 신경전과 몸싸움이 예고편의 모습을 드러내며 담화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루아이가 원하는 위아이의 진짜 모습을 담은 위인전3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카카오티비를 통해 선공개되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위아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요한이 풋풋한 소년미를 뽐냈습니다. 최근 김요한은 개인 SNS에 근황이 담긴 셀카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사실 속 김요한은 경시 좋은 한 카페에서 교복을 입고 음료를 마시는 모습입니다. 김요한은 무언가에 집중하는 듯 정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자랑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순정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훈훈한 비주얼 역시 글로벌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보고 싶어, 요한아 사랑해, 화이팅, 교복 너무 잘 어울린다 등 뜨거운 댓글들을 남기며 김요한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위아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위아이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